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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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계시고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죄삼과 용서와 치료와 문제결과 영생증구 은혜를 준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여 드린 이 예물이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래 아름답고 복되게 생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영육생활에 필요한 것 건강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론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내주 내재 지켜보 인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니 오늘 수협에 참석한 모든 주의 군속들 개인 가정생활 가족위에와 또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여의도 순범교회 위에 항상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졸신 하나님 졸신 하나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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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